여보세요 보영아 축하해 뭘요? 너가 첫 번째 알바생으로 당첨! 뭐를 준비하고 가면 되나요? 그냥 꿈과 희망? 꿈과 희망이요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아, 보영이구나 깜짝이야 네가 이제 오늘 와서 과자 종류 쫙 큰일 났다, 이거 어떻게 해요? 그리고 두 개 800원, 1,500원 이야, 알바 잘 왔네 보영아 좀 오래 있지 않을래, 여기? 아니요 안녕히 가세요 알바를 무슨 알바를 해요? 야, 소문 났나 보다 야 힘들다고? 이거 벌써 손은 다 났나 본데, 이거? 아무도 이거 전화를 안 받는데 이거 또 누가 했냐 여보세요? 주혁아 네, 선배님 시간 좀 내줘 그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케이 자 어, 주혁이! 아! 한 마리 왔어 한 마리, 한 마리 잡았습니다 주혁이! 아, 주혁이! 아, 주혁이! 많이 안 좋은데, 500원인데 든든하고, 뭐 너무 좋은데 형, 선곡 어때요? 좋아? 국룰, 기사, 배우고 국력권 네 ください 박정운 네 받아